오늘은 이제 메시지 8번입니다. 국제장롤련 아주 제목이 간단해서 좋습니다. 제목을 같이 성포해 볼까요? 시작!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이 말씀은 랑켄가스 형제님이 전하시는데 서두에 짧게 조망을 알려줬어요. 그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우스 4장 5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입니다.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이 명령은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단체적이고 또한 개인적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보기 시작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지체가 사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깊은 내적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부활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정케 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조금씩 단체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역은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사역자들은 많지만 사역은 단체적으로 하나입니다.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주님께는 오직 한 사역만 있습니다. 주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오직 한 사역만 있습니다. 한 사역입니다. 단수죠. 고린도브스 4장 1절은 이 사역, 거기도 단수죠. 에베스 4장 12절에는 그 사역, 그것도 단수입니다. 이 사역, 그 사역.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하면서 베드로는 유다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4장 1장 17절이죠. 여기서 또 이 사역의 한 몫입니다. 이 사역 나오죠. 1번을 보면 사도들은 주님께서 이 사역과 사도 직분을 대신하도록 선택하신 사람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또 2번. 4장 17절과 25절에서 사용된 사역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증거를 짊어지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거.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얘기하는 거죠. A번 사도들의 수는 열둘이었지만 그들의 사역은 유일한 하나의 사역, 곧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 안에 있는 이 사역, 단체적인 한 사역이었다. 이 사역은 유일한 사역입니다. B번 작은 B번 모든 사도는 육체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짊어지는 동일한 사역을 수행했다. 12사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동일한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여기 유일한 사역이라고 했는데 유일한 사역은 바로 그 영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B번을 보면 고린도우서 4장 1절에서 4파울은 우리가 그 궁유를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1번 고린도우서에서 사역은 신약의 사역자들의 단체적인 사역이다. 모든 사역자에게는 사역에서 각자의 몫이 있다. 이 단체적인 사역에서 바울에게 그의 몫이 있었고 베드로에게 그의 몫이 있었으며 디모드에게도 그의 몫이 있었다. 이게 이제 디모드의 5서 4장 5절입니다. 여기 이제 사역을 얘기하고 각자 그 사역에 몫이 있다고 했습니다. C번, 이 모든 몫을 함께 더할 때 우리에게는 이 사역, 즉 신약의 사역이 있다. 2번입니다. 2번, 아라비아 수사 2번, 많은 사역자에게 한 사역, 즉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신약의 사역이 있다. 여기 세 원약의 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자들이 이 한 사역을 수행함에 의해서 신약의 사역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도 몫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몫이 있습니다. 작은 3번, 모든 사도들의 일들은 이 유일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것, 곧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리스도를 이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사도들의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이 사역이죠. 이 유일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것, 곧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유일한 사역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시 2번 고린도우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원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아멘 여기 이제 고린도우서 3장 6절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세 원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이제 은사가 있고 사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 신혼자들, 보금전환자들, 목자와 교사들을, 목자 및 교사들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건 다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은사들만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은사들이 이제 충분한 자격을 가지려면 뭐예요? 환경을 통하고 고난을 통하고 이제 조성돼야 됩니다. 고린도우서 3장 6절 후반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의문은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건 뭐예요? 그형입니다. 그형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 그형으로 조성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C번의 1번을 보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최종 표현인 그형은 신성한 생명,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믿는 이들과 사도들 안으로 나누어 주시어 그들을 세원역의 사역자들로 만드신다. 작은 2번 그러므로 그들의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영어로 말면 아마 생명의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조성된 것이 중요한 건 조성된 것. 자, 이 은사가 사역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뭐해야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형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돼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보면요. AD 34년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정 9장이죠. 다메색에서. 그런데 부르심 받고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45년경에, AD 45년경에 다시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정 9장에는 부르심을 받고 사도행정 13장에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바나바라를 통해서 이제 함께 사역,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죠. 보내심 받았는데 그 기간이 부르심 받고 보내심받은 기간이 약 한 10년에서 11년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사역자가 되려면 이러한 그 말씀으로, 그 영어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성된, 그런데 신학대학 교수를 얘기했어요. 라는 형제님이 신학대학 교수는 지식을, 신학적인 지식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문자죠. 문자.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조성되려면 반드시 환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경 주시고 말씀 주시고 환경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축적돼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조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바로 바울이 되고 바로 어치머니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모든 이 나의 위치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훈련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조금씩 조금씩 조성되는데 여기 이제 충만한 자격, 자격이 우리 안에 없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 첫째는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무조건 아멘. 두 번째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럼 주님은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너 할 수 없는 거 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자격을 갖도록 훈련시키고 조성시키는 것이죠. 뒤번에 보면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크리스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일을 맡겼습니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토에 충만한 사역의 자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은 주님께서 유일한 한 단체적인 신약사역을 그에게 맡기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그분의 긍일과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토의 몸을 건축하는 단체적인 사역을 맡기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자매님들에게 이러한 사역을 맡기지 않았어요? 대답이 금방 안 나오죠. 바울에게 맡겼어요. 바울에게는 분명히 맡겼어요.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께서 나에게 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은 그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내심을 받을 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이방인도 얻고 또 유대인도 얻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학교의 절들은 신학에서의 사역이 단체적이라는 것을 게시하지만 어떤 다른 절들은 사역이 또한 개인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사역을 신학사역을 얘기할 때 단체적이고 개인적인 두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체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 몸 안에서 몸이라는 거죠. 몸을 기준으로 한 거죠. 개인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 안의 지체의 우치죠. 몸의 우치와 지체의 우치입니다. 단체적인 것은 몸을 얘기하고 개인적인 지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몸 안에서 이루어져요. 몸 안에서. 단체 안에서. 네. 몸 안에서. 단체제 안에서. 몸을 떠나면 주시 사망이에요.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몸에 안디옥 교회의 몸이 보냈어요. 두 사람 안수하고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도 결국 안디옥 교회가 같이 따라간 거죠. 몸이.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움직임에서 반드시 몸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2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바울이 주님에게서 받은 사역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2절에서 사역은 개인적인 사역이다. 이 얘기했죠. 1949년에 워치마니 형제님은 위뜨니시리를 대만으로 보냈습니다. 개인으로 보낸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보면 바울의 사역은 그의 존재였다. 그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다. 2번. 바울이 전파한 것은 그의 존재였다. 그는 바로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했다. 3번.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였고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의 사역은 그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사역은 뭐예요? 그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 일. 아까 정규수장은 봉사라고 얘기했어요. 세원약의 일꾼, 세원약의 사역자, 세원약의 일꾼을 얘기하고 일꾼은 일하는 거잖아요. 일한다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의 사역은 그의 존재 안으로 조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사실 일하는 게 바울이 일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사역이 되려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조성된 존재여야 되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정 9장에 부르신 받았지만 사도행정 13장에 보내신 받는 그 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바울은 조성된 것이죠. 존재가 바뀐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사누이크 전서, 후서를 보면 대사누이크 교회는 바울이 세 안식일 동안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 1년이 채 안 된 때에 편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사누이크에 가서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세 안식일 만에 얻었는데 그들은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모든 지역에서 아주 그들에게 좋은 간증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사누이크 교회는 이렇게 합당한 이러한 위치에 서게 됐냐.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아니라 생활의 본, 그 존재, 그 인격으로 보금을 전한 거예요. 생활을 전한 거예요. 생활. 그래서 대사누이크 성도들은 그 생활을 보고, 바울의 생활을 보고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아, 그대로 본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생활을 보고 본받아서 그들의 생활도 교회 생활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비번을 보면, 4장 12장 19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언급한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니. 그렇죠? 이게 이제 대사누이크 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9절 10절에 보면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본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어찌만 영재님은 20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했죠. 그런데 그의 존재가, 그의 존재가 뭐예요? 사역자로서의 조성된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있던 청년을 보험을 전해서 형제를 만들었는데 그 형제가 나왔죠. 사람들이 어찌만이 를 통해서 당신이 구원 받았는데 어찌만이는 어떤 분이냐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만이는 열린 사람이래요. 열린 사람. 열린 사람이란 건 뭐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려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닫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닫는 사람이 없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열릴 수 있고 또 어떤 환경에 오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바울처럼, 바울의 간증처럼 디문대고서 4장 5절 다음에 6절 7절이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는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모여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은 이렇게 바울이 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그가 조성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금을 전하고 많은 곳에 바울의 1차, 2차, 3차 보금을 전하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얻고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사역으로 바뀌어야 돼요. 은사가 조성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조성돼야 됩니다. 그럴 때 바울과 우리 차이가 뭐냐? 바울은 조성된 사람이고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충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아직 은사 안에서 말씀을 그냥 듣고 우리가 신원할 때도 그냥 대율을 요약하고 옳은 양식이 있는 걸 요약해서 하면 하나 힘든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공급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체험하고 조성된 그것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체험하고 조성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7절은 아키뽀에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 모두에게 사역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키뽀에게 사역이 있다는 거죠. 뒤번에 보면 디모데우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우서에게 그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말한다, 명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사역은 뭐예요? 디모데우서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우서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의 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고 디모데우서야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너는 너의 사역이 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우서의 사역의 몫이 분량을 채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우서에게 본의였지만 내가 할 일을 완수한 것처럼 디모데우도 네가 해야 할 그 사역을 완수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은 말씀의 사역을 의미하며 이 말씀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풍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죄인들과 멘에인들 모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4장 디모데우서 4장 5절에 각주 2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얘기는 뭡니까? 생량 교관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또 목양하고 가르치고 신하는 것이다. 다 들어있는 겁니다. 생량 교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경륜은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그 콘텐츠 내용이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이코노미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경영, 가정분배, 가정관리, 가정공급이라고 했죠. 분배 이런 거죠. 가정이 들어가는 가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이런 사역을 하려면 어디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해야 돼요. 가정을 떠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거듭난 형제, 자매들입니다. 물론 형제들만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디모데우서의 4장 5절에 나오는 이런 것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생량 교관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3번에 디모데우서 4장 3절과 4절에게 예연되어 있는 하락을 추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의 사역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당시처럼 지금도 교회가 하락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타락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회복안에도 지금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문자 2번 신약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의 봉사이고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에게 각자의 사역이 있다 없다? 있다. 1번 지체들을 기준으로 하면 많은 사역들이 있다. 그러나 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오직 무슨 사역? 한 사역이 있다. 한 사역을. 한 사역이 있다. 한 사역. 그 사역. 이 사역. 2번 우리의 개인적인 사역은 단체적인 사역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지체가 몸으로도 분리되면 즉시 사망이죠. 몸에는 한 단체적인 사역이 있고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는 각자의 개인적인 사역이 있다. 몸을 얘기할 때는 단체적인 거고 몸의 지체들을 얘기할 때는 개인적이죠. 아까 말씀드리도록 우리가 본 것처럼 몸의 지체들의 모든 사역을 함께 더하면 단체적인 사역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F문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도록 많은 사람이 일으켜져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유일한 사역을 수행하는 더 많은 사람을 일으키실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모두 이 사역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역은 다양한 기능, 다양한 각도, 다양한 방면을 지닌 하나의 사역이다. 4번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르거나 누군가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것을 공급하고 있다. 이제 4번이 중요한 건데요. 1, 2, 3을 볼 때 다양한 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양한 각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보검서를 예를 들었어요. 사보검서 마테,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의 전기를 쓸 때 네 사람이 네 방면에 각도에서 왔다는 거죠. 마테는 그리스도를 뭐로 봤어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왕국이죠. 그 다음에 마가는 노예이신 그리스도. 섬기력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는 인성,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가장 합당한 사람. 그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신성한 면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마테, 나가, 마가, 누가는 공관보검이라고 그래요. 관점이니까 사람의 관점.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번에 여기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건 밑줄 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르거나 어떤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이라는 것을 공급하고 있다. 위띠니스리 형제님은 워치만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워치만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가 본 이상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서 결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해부관에 있을 때 결코 결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워치만에게 우임을 줬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람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경륜, 이 사역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사역자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면 망합니다. 결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에게 이 사역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델의 후서 4장 5절이 5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5절은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자 3번에 제일 중요합니다. 메시지 8번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많아요.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는 문제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사역의 일을 하게, 그 사역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그런데 뭐예요? 그게 온전하게 하고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은 곧 그리스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관심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리스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의 몸이잖아요. 그리스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 16장 18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서구에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내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본 그 개시 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서구에 이 반서구에, 이 반서구에 뭐예요? 베드로가 본 개시, 그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개시 후에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건축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건축에는 어떤 설계도, 청사진이 필요한데 마태복 16장 18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본 그 개시 후에 건축하는 것이죠. 또 바울이 본 개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교회가 건축되고 있다고 보죠. 바울이 본 개시가 에베소서 2장, 3장, 4장에 청사진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볼 때 구약 시대에 광에서 성망을 건축하고 또 가난한 땅에 와서, 좋은 땅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망을 건축하는 것이 보면 출연교회 40장에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청사진을 보여줬어요. 모세는 그 명령대로 성망을 건축했습니다. 그게 40장 16절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 설계도, 청사진, 모형대로 성망을, 명령대로 성망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도 모세 생각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땅에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역대상 28장 11절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모형을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줬다고 했어요. 그 설계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형,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이 자기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건축이 됐을 때 성막이 건축됐을 때도 7역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이 아주 임했고 가득 찼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바로 구름이 덮은 거죠.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역대야 5장 14절 보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학에 와서도 구약에도 물질로 된 성전 성막이고 성전이 있지만 신학에 와서는 뭐예요? 물질로 된 성전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영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로 된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배당을 보고 성전이라고 집회장소를 보고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을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르켜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체적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신학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요, 의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른받고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번에 보면 사도들, 신혼자들, 복음 전파자들, 목자들 및 교사들을 주셨는데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을 온정케 하기 위해 그렇게 은사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나오는 은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사역,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역만이 있다. 이것이 신약경륜의 유일한 사역이다. 유일한 사역. 그래서 이 유일한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은사가 사역자의 인격으로 사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세 가지예요. 생명이 성숙하는 것을 얘기하고 진리로 장비되는 것을 얘기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어떤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C번을 보면 성도들을 온정케 하는 것은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며 그 사역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치만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티네스 리에게 성경 중에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기절이 에베스어 4장 16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스어 4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기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온전게 된 사람들 또 각지체의 기능발휘를 통해서 스스로 사랑을 해서 몸을 건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디본이 함께 전에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본래 있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빗나갔습니다. 말하자면 그 청사진이 없어요. 청사진이 없어요. 오치모 형제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청사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청사진이 뭐예요? 바올이 본, 또 초대의 베드로가 본, 그 초대의 열두 사도들이 본 그 이상. 그것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몸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런 게 없습니다. 청사진이 없고. 심지어는 보가목교에 개시로 2장에서 가보면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발람의 가르침이 들어왔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발람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교황이 머리가. 이게 발람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다음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예요? 성직자 계급제도를 말하는데 발람의 가르침은 머리를 대체한 것이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예요? 몸 안에 지체들의 기능을 마비시킨 거예요. 파괴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본래 있던 초대교로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주의 회복은 뭡니까? 여기 있는 대로 이것이 주님의 회복이요. 우리의 위임이자 부담이자 사역이다. 우리가 이 사역 안에서 한 부분을 갖게 된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자매님들 이렇게 느끼십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우리는 또 하나의 교파가 아닙니다. 본래 있던 교회 본래 그 바울이 본 이상 베드로가 본 열두 사도가 본 이상을 따라서 그 목적 그리스의 몸을 건축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이 사역에 동참한 겁니다. 사역은 하나입니다. 이 사역, 그 사역 그러나 사역자들은 많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몸안의 지체들은 많습니다. 몸안의 지체들은 각자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는 거, 걷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그게 각자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지체들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특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매님들 각자가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요. 신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섬기는 일, 손님 대접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그 진굴로 형제님, 아버지님이 이 선생님이 몇 차례 라이브 스타디나 메시지 전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뭐예요? 은사가 없어요. 말하는 은사는 없는데 손님 접대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있으면 제일 먼저 초대하다가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대접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남게 하는 좋은 간증이 됐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은사가 없으면 손 대접하는 은사는 있을 겁니다. 손 대접하는 은사가 없으면 또 사람들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사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사 혹은 사역, 조성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제목에 있는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그건 뭐예요? 디모데의 몫이라는 거죠. 디모데의 분량이라는 것. 그가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몫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정말 내가 나 이상, 나 이하도 아니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분량에 따라서 각 지체들이 그 역할을, 기능을 다 발휘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직자 계급제도를 이기는 것이고 이제 머리에 신그릇을 붙잡고 발람의 교훈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머리를 회복하고 몸을 회복하고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이런 회복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